불닭 소스로 골뱅이 조면 잊어버린 거 같구나 닦은 거라고! 혹 한 개 때 써서 이런 거라고 거기다 묻히면 나 안 먹을 거야 그럼 먹지 마라 알았어, 내가 발로 묻혀줄게 발이 더 깨끗하겠다 알았어, 해봐 이걸로만 다 한다고? 아, 참 너무 쎄 거 같은데 아따라, 비싼 거다 죽어라, 죽어 오늘 죽자 오늘 같이 죽자 안 보인다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여기 있잖아, 오빠야 큰 통에 항상 중간에 있잖아 그리고 깨 손 주고 깨 뒤쪽에 부인다 깨? 깨 보이지 얘기를 해라, 안 보이냐 몸이 투부를 끼고 있으니까 허리가 안 쥐게 돼서 숨차시 완성 완성 빠박 기가 맥히네 보기에는 꿀맛인데 엄청 매워 보이는데 우와, 장난 아니다 밀키스도 하나 따라 놔야 되겠는데 겁난다 밀키스 골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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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골뱅이하고 소면하고 자, 여러분 한번 맛을 볼게요 골뱅이랑 골뱅이랑 소면이랑 일단 소주 한잔 먹고 마셔봐야죠 생각나도 매울 것 같은데 자, 계시면들 짠 감사해요 전 골뱅이를 먹어볼게요 어? 나름 괜찮은데? 좀 매운데 점점 매워지는데 맛은 괜찮은데 매워 딱 불닭 매운 불닭볶음면이다 딱 소면이 들어가서 매워 점점 매워져 그렇죠 같이 먹다보면 매워지겠죠 근데 맛은 있어요 맛있어요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, 매워 매워 아, 매워 아,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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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맛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특히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도 도전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하나도 맵지 않습니다 전혀 맵지 않습니다 달아 맛있네 신라면 먹을 정도면 무조건 맵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맛있어요 꼭 드셔보십시오 전혀 맵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 맵지 않아요 전혀 맵지 않습니다 전혀 맵지 않아요 아, 예 전혀 맵지 않아요 아, 예 맞습니다 예 아, 예 아, 예 전혀 맵지 않습니다 전혀 안 맵네요 괜찮네요 먹으면 합니다 맛있네요 전혀 안 맵습니다 여러분 불닭소스 도전해보십시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머리가 간지럽네요 머리가 간지럽네요 머리가 간지럽네요 소스가 계속 당기네요 어우 아, 저 물을 원래 많이 먹어요 갈증이 많이 납니다 저녁을 좀 짜게 먹었나? 아, 그런 것 같아요 아, 뜨거운 이게 골뱅이 무침이 뜨겁네 뜨거워서 그래 얼굴은 타서 그런 겁니다 타서 아, 타서 그런 겁니다 속은 여러분들 인스턴트 10분 먹으면서 벌써 소금 배냈지 어차피 죽어서 살이 나올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? 야, 맥주 좀 한 캔 꺼내봐 아, 그럴까? 맥주가 좀 당기지 맥주 좀 한 캔 꺼내봐, 진짜 아, 저 시원하게 먹고 싶지 그치? 시원하게 좀 먹고 싶지 왜 이렇게 열이 나지? 이상하네 지금 따거면 돼? 아, 지금 따가워 오늘 안 되겠네요 아... 아우 아으.. 아으.. 아우, 좋네요 아우, 맥주 시원하네 그렇죠, 맥주는 아닌데 탄산이 겁나 당기는 맛입니다 참 시원하네요, 얘 참 시원합니다 여러분들, 불닭 소스로 꼭 드셔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너 들어가 있는 오이가 저기 청양고추 오이 같아요. 자, 벗겼습니다. 새 거거든, 오늘 이만큼. 새 건데 벌써 이만큼 남겨서 이만큼 들어갔어요. 아 진짜 죽입니다, 여러분. 강력 추천이니까 꼭 드셔보시라니까. 우린 하실 수 없습니다. 골뱅이, 골뱅이는 같이 먹어야죠. 아쉽네요. 여러분 땡기는 맛. 아, 자 땡기는 맛. 골뱅이랑 같이. 먹어. 아, 골뱅이를 너무 데웠어. 아니, 이게 옆에 이거 위에 올려놨잖아. 가시 위에 올려놔, 번호 위에 올려놔 그렇게 뜨겁지. 아 진짜. 혓바닥에 뜨거워, 혓바닥에. 너무,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으려 그래요. 눈물 나려고 하는 거 보여요? 글쎄 글쎄. 아우. 맛있어요. 단무지는 없어? 단무지 하나 있다. 하나 줄까? 단무지 끄네. 응, 하나 있다 하나. 단무지랑 먹으면 맛있을 거 같다. 생두부도 하나 줘서 같이 여기다 찍어 먹어도 되겠지? 단무지야 빨리 까. 깜짝이야. 그래, 너 지금 나한테 챙길래니? 아, 우리 영광에 미쳐가지고. 뭐 먹으러, 어디든 먹고. 음, 단무지 달달해서 맛있네. 어우, 단무지 달달해서 좋네요. 단무지 빨아먹으면 맛있잖아. 맛있네. 맛있어? 씹을 때 젓가락 떨어찌네. 아, 소름 떨리게. 젓가락 떨어찌네. 다 먹었으면 돼, 이제. 다 먹었고. 대단한데. 버려, 이제. 버려? 응, 다 먹었어. 아, 그냥 버려도 될까? 골뱅이 없잖아. 골뱅이 없는데 야채는 겁나 많이 나왔네. 아, 원래 야채를 먹는 거 아니야. 그래? 그쵸? 유튜브. 뱀락새끼.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. 소세지 있어? 이거 있는데 왜, 여기다 볶게? 어? 응. 여기다 볶는다고? 괜찮아. 어, 봐봐. 야, 이거 케찹으로 했다가도 믿겠는데? 한 번 먹어볼게요. 아, 소세지가 상한 것 같다. 버려. 버려? 상했어? 너 고소미 사오지 않았어? 어제 먹었잖아, 다. 아, 씨. 아, 잠깐. 어제 쬐끔 남은 거 있다. 쬐끔 남았다. 이거 안 버렸다, 고소미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그 손에 semua 이어가 이로는 데뷔을 갈아unal지에 다 важ 히트할 나의 거리를